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요. 바로 짜잔! 바로 바퀴벌레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제 집 앞에서 잡았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두비아 로치나 히싱 로치라는 애완용 바퀴벌레를 많이 사육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집바퀴벌레 같고 지금 정확한 동정은 모르겠지만 죽이기는 참 그래가지고 한번 바퀴벌레를 길러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사육 세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바닥재는 곤충이끼나 이런 코코피트를 깔아주고 약간 반건조하게 사육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은신처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계란판을 잘라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계란판 은신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없으면은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숨을 공간이 없고 해서 적응하기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개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나가 먹는 밥인데 몇 알만 이렇게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것만 있어도 엄청 많이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유산젤리입니다. 특히 앙컷들은 임신을 하면 단백질 함량이 많이 들어가는 수분을 찾는데 바로 이제 곤충들이 좋아하는 바로 유산젤리죠. 자, 이거를 흠집만 해서 조금씩만 먹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바퀴벌레 사육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집에서 제가 길랜다 해서 또 따라 하시다가 어머니한테 혼나지 마세요. 바퀴벌레 키운다 하면은 100%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저니까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 개체예요. 와일드 개체입니다. 자, 어휴. 자, 바로 사육장에 넣었는데 어, 친구 어디 갔지? 오자마자 바로 숨어버렸네요. 어,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이 알인데 처음에 배 부분이었는데 알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체 덩어리 동글동글한 똥을 싸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육환경은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꾸몄지만 아마 잘 살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똑같은 종이 만약에 채집이 된다면 한두 마리씩 더 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게 어떤 바퀴벌레인지 아신다면 댓글로 쇽쇽 남겨주세요. 자, 우선은 오우 치과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제 알이 있었잖아요. 그 바퀴벌레 알이 부활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요. 해외에 있는 애완용 바퀴벌레들을 사육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채집되는 개체들로 우선 대체를 한번 해서 길러볼 예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흥미로운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좀 있으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